여러분들 계약했죠? 우리 2학기 들어왔어요. 그렇죠? 우리 2학기 같이 한번 우리 전설을 써봅시다.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내신 대비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여러분들 스스로. 그렇죠? 이 내신 대비 제가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1학기 받았던 성적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소 2등급 아니면 2등급인 사람은 1등급 올리면 1등급 되는 거죠. 최소 2등급 아니면 자기가 2등급이다. 그러면 1등급 해서 1등급이 딱 돼버리는 그런 전설을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. 알겠죠? 이 영상은 성지가 될 거예요. 여러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하라는 대로 공부를 하시겠죠? 그러고 돌아오는 중간고사에 대박이 나시겠죠?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영상으로 돌아오셔가지고 선생님 제가 선생님 영상을 운 좋게 봐서 그래서 그대로 공부를 했더니 대박이 났습니다.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그 이 스토리 성공의 스토리가 요 캐스트에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일일이 써지기를 바랍니다. 써질 거예요.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. 오케이? 네. 내가 계약한 사람 누르라고 그랬는데 지금 다 눌렀겠지? 그치? 네. 아무튼 계약 축하드립니다. 제가 공부법 가르쳐드릴게요.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무조건 고득점이에요. 오케이? 네. 너무 귀엽지 않나요? 여러분들. 저희 피의님께서 그려주셨습니다. 아 지우는 게 너무 아까워. 제가 그릴 줄 아는 거라고는 이런 병아리 밖에 없거든요. 제가 그릴 수 있는 그림이라고요. 이런 병아리 밖에 없습니다. 아무튼 자 갈게요. 자 봐봐. 봐봐.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봐. 자 첫째. 확인 한번 해보세요.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 범위가 주어질 거야. 보통은 이제 교과서는 두 단어는 주어질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학평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뭐 부교제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겠죠. 그쵸? 그럼 이제 내가 범위에 들어가는 게 뭐 교과서든 학평이든 부교제든지 간에 모든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지문들의 문장들 해석을 할 수 있냐라는 거지. 뭐 이거 너무 기본 아니냐? 그잖아요? 아니 내 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지문의 모든 문장의 해석은 돼야 될 거 아니야. 맞잖아요. 근데 저도 이제 여기서 또 수업을 해보고 또 오프라인 학원에서 수업을 해보면 이게 시험에 상당히 임박했어. 당장 일주일 뒤에 시험을 봐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학생을 딱 잡고 야 너 여기서 여기 달락 해석 한번 해봐라고 했을 때 깔끔하게 쭉쭉쭉쭉 바로바로 이렇게 나오는 학생이 많이 없어요. 진짜 한 절반밖에 없어. 해석 자체도. 자 그러면 여러분 해석이 이제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느냐. 만약에 이게 내신에 들어갔다고 쳐요. 그럼 내가 만약에 시험 일주일 전, 2주일 전이라고 쳐? 아니면 내가 이제 이 교과서를 내가 아무튼 숙달을 했다고 쳐요. 내가 공부를 했다고 쳐. 그럼 공부가 잘 된 사람은 바로바로 돼야 돼. 좀 이렇게 어렵지 않은 거 가져왔습니다. 여러분들. 보세요.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. 라고 은자가 말했다. 자 그게 누구인지 한번 봅시다. 자 왕은 고개를 돌렸고 그리고는 어떤 남자가 이 숲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. 자 남자가 왕에게 도달했을 때 그는 풀썩 쓰러졌지요. 자 왕은 피가 이 커다란 상처, 그의 배떼지에 있는 그 커다란 상처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. 자 그 왕은 그 상처를 씻어주었고 붕대로 감아주었습니다. 그리고는 그와 그 은자는 그 남자를 오두막으로 데려갔지요. 이렇게 해석이 돼야 돼. 맞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말로 해석을 할 때도 이 정도 유창성으로 바로바로 해석이 돼야 된다고요. 그냥 갑자기 내가 이걸 다시 해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. 이게 뭐였더라? 아 보다 은자. 은자. 아 보다. 아 은둔자. 오케이. 은둔자가 말했다. 봅시다. 그것이 누구인지. 왕은 천 고개를 돌렸고 또는 몸을 돌렸고 한 남자를 봤다. 근데 그 남자가 뭐하고 있었냐면은 이게 우드가 숲이니까 숲 밖으로 뛰어나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. 그렇잖아요. 언제 이러고 해석하고 있어요. 당장 지금 시험장에 들어가가지고 어? 문제를 바로 풀어봐야 될 사람이 언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까? 바로바로 튀어나와야죠. 이게 말로 해석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정도로만 유창한 정도로만 나와도 눈으로 보면 그대로 읽혀버린다는 얘기야. 오케이. 그 정도의 숙달성은 갖춰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. 뭔 말인지 알겠죠? 네. 그래서 이 정도 해석은 깔끔하게 돼야 된다. 사실 이게 딱 문장 보자마자 해석이 아주 부드럽게 나오려면 그 문장 속에 사용된 어떤 문법적인 패턴이나 구문적인 패턴이 머릿속에 완전히 익혀져 있어야 돼. 맞죠? 그래야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오지. 맞잖아요? 두 번째. 이 시험범인의 모든 지문이 내용 파악이 확실히 됐냐 이거야. 내용 파악. 여러분 내용 파악이란 뭡니까? 쉽게 말하면 흐름. 흐름. 전반적인 흐름. 이런 흐름은 알아야. 여러분들 그 문제는 문제가 나왔을 때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유형이 뭐예요? 예를 들어서. 순서배열. ABC 순서배열로 나왔어. 무조건 맞춰야 되지. 문장 삽입. 이 문장이 지문 속 1, 2, 3, 4, 5번 구멍 중에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. 문장 삽입. 또는 단순 빈칸 추론. 본문이 있는데 빈칸 어디에 뻥 뚫렸어. 근데 그 빈칸이 거의 본문 그대로 나왔어. 변형이 많이 없이. 이런 거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내용만 알고 있으면 맞춰야 되는 거잖아요. 물론 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? 순서배열도 어렵지. 왜? 내가 처음 본 지문이니까 처음 보는 지문의 어떤 논리적인 구조 같은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뭐 BH인지 CB인지 이걸 봐야 되잖아. 근데 내신은 어때? 범위 다 준 거잖아요. 범위를 줬잖아. 그러니까 약간 논리적인 구조가 빈약하다고 하더라도 순서배열 문제로 나오게 되면 맞출 수 있어야 돼요. 모바지 알겠죠? 그만큼 많이 숙달이 돼서 많이 읽어봐서 아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었어. 이 문장 다음에 이 문장이었어. 이게 돼야 된다는 얘기야. 제 말이 틀려요. 맞잖아요. 그쵸? 그래도 그 정도로 많이 해주셔야 된다. 자, 흐름이랑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추상적인 문장이야. 추상적 문장에 대한 이해. 이게 진짜 또 중요하다. 내용 파악이라고 하면 단순히 해석만 되는 걸 내용 파악이라고 안 하죠. 어떤 문장이 있는데 이게 조금 어렵게 쓰일 수 있어. 막 추상적으로 막 어렵게 쓰여요. 근데 이거를 꽤 뚫어볼 수 있어야 돼. 이 문장이 하려고 하는 말이 뭔지가 파악이 돼야 돼요. 오케이? 어.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. 인강의 도움을 받거나 뭐 예를 들어서 학원 선생님의 도움을 받거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이거를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얘기지. 그래야 요즘은 막 함축을 비추론 문제도 많이 나오잖아. 막 내신에서도. 막 지문에서 밑줄 딱 친 다음에 이 밑줄 친 문장이 이 함축하는 의미가 뭐냐 해가지고 막 1, 2, 3, 4, 5번 이렇게 딱 나와. 그것도 막 영어선지로 나온단 말이야. 이런 거 풀어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오케이? 그런 걸 풀어내려면 문장 바이 문장으로 어떤 추상적인 문장이 나왔을 때 함축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지. 맞지 않니? 네. 자,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그 대명사 대명사 같은 거 있잖아. 뭐 무슨 히, 시, 잇, 댐, 데이 막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대명사가 나오면 반드시 누가 누굴 가리키고 무엇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정확히 알아야지. 정확히. 내신인데 이거. 더군다나 맞죠? 그래야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어떤 지칭 추론의 문제들도 정확하게 풀 수 있고 어떤 그런 것들을 비롯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순서별이나 문장 삽입이나 이런 거를 푸는데 지장이 없어진다고요. 뭐만 해야 되겠죠? 내용파악. 내용파악이라고 하는 건 다시 말하면 전반적인 흐름이랑 추상적인 문장을 알고 있어야 되고 이제 대명사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. 뭐만 해야 되죠? 네.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뭐 문장 같은 거 보면 뭐 이런 게 있다고 쳐봐. 이거 그냥 예시입니다. 그냥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거예요. 잘 봐요. 자, 유전자랑 환경이 있는데 이게 상호작용을 한대. 근데 방식으로요. 근데 무슨 방식으로 하냐면 자, 그것은 이거 가 목적어예요. 자리만 차지하는 목적어야. 자, 그것을 말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러한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대. 그 다음에 투, 띵크, 이하가 이제 진목적어거든요. 그럼 대절 이하를 생각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더라. 그럼 뭘 생각하는 게 말이 안 돼요? 대절 속에 이제 뒤에 만전문장 나와야 되니까 도덕적 발달이야. 아이들에 있어서의 도덕적 발달의 과정이 대절 속에 주어. 아, 잠시만요. 여러분들 여기 캔이 띄어있어야 되는데 제가 조금 띄어쓰기를 잘 못했네요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아니, 캔이 어딨지 잡고 있었어. 칠드런 캔이네요. 그럼 이제 Can be Discussed가 이게 동사죠. 그럼 봐봐봐. 자, 아이들에 있어서 도덕성의 발달. 아이들의 도덕성 발달의 이 과정이 논의가 될 수 있다는 거야.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죠. 무슨 관점에서? Nature versus nurture. 여러분, versus가 뭐예요? 이거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VS예요. 그죠? 그러면 네이처로 뭐야? 자연이라는 뜻도 있지만 천성이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이 천성이냐 또는 nurture 양육이거든요. 양육이냐 이거야. 그럼 이 도덕성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천성이냐 양육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합니다. 이거예요. 근데 말이 어렵잖아. 솔직히. 그러잖아. 아니, 유전자랑 환경이 상호작용을 하는데 대절 이하를 생각하는 걸 말도 안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대요. 근데 뭘 생각하는 걸 말도 안 되게 만드는 거냐면 아이들에 있어서의 도덕성의 발달이 천성이냐 양육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도 안 되게 만든대. 이게 무슨 말이야? 쉽게 말하면. 이렇게 물음표가 뜨면 안 돼요. 알고 있어야 돼. 정확하게 꿰뚫어야 돼. 그게 무슨 말이냐. 아이들의 도덕성의 발달은 천성이라는 게 뭡니까? 선천적인 걸 말하는 거잖아요. 양육이라는 건 뭐예요? 후천적인 걸 말하는 거죠? 도대체 사람들의 도덕성. 아이들의 도덕성이라는 건 도대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?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일까? 아니면 수천적으로 이렇게 학습이나 양육에 의해서 발달되는 걸까? 이런 거 있잖아요. 천성이냐 양육이냐 선천이냐 후천이냐라는 관점에서 논의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는 걸 만드는 그런 방식 상호작용을 한다. 무슨 말입니까? 결국 천성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양육이라고만 보기도 어렵고 이 둘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아이의 도덕성인 발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. 오케이? 그러니까 앞에서도 유전자랑 환경 나왔죠? 유전자라고 하는 건 결국 선천적인 거야? 후천적인 거야? 선천적인 거죠. 환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? 후천적인 거죠. 맞죠? 그러면 얘네들이 선천적인 개념과 후천적인 개념이 상호작용을 한다며?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걸 말도 안 되게 만드는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며? 그러니까 결국은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굉장히 복잡한 상호작용을 이루어내면서 아이의 도덕성을 발달시킨다는 얘기예요. 오케이? 네.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. 그냥 예시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. 알겠죠? 자, 그다음 체크리스트 세 번째 각 문장의 어법, 어휘포인트, 경우의 수, 이해 숙지했냐? 뭐 당연한 거예요. 이거 당연한 거죠, 여러분들. 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모든 문장들 다 어법 포인트들 아닙니까? 맞죠? 어, 그 다음에 어휘포인트 이거 뭐 반대말로 나온다든지 이거 동의어로 나올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 정리하셔야 돼요? 안 하셔야 돼요? 하셔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거지 뭐 뭐 누군가가 달려오고 있어요 라고 은자가 말했습니다. 뭐 그게 누구인지 봅시다. 후, 이리즈도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어.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? 후 이즈 이렇게 나올 수 있죠. 자, 후 이즈과 이리즈의 차이가 뭐예요? 그렇죠. 얘는 의, 주, 동의니까 간접 의문문이고 후 이즈은 얘는 직접 의문문의 어순이에요. 자, 지금 간접 의문문이 맞아? 직접 의문문이 맞아? 당연히 간접 의문문이 맞죠. 왜? 자, 누구인지 봅시다. 누구인 지자가 돼야 돼요. 근데 만약에 후 이즈 이렇게 써버리면 뭐야? 누굽니까? 라는 말이 돼요. 누굽니까? 를 봅시다. 하 아니라 누구인지를 봅시다. 지자가 필요하죠? 그러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 써야 된다.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. 알고 있어야 되고. 그 다음은 뭐 예를 들어서 어? 이거, 이거 이렇게 병렬구조네. 따라서 써가 seeing으로 만약에 나왔다고 치면 무조건 틀렸다고 해야 되겠네. 자, 그리고 써가 지금 지각동사를 쓰였으니까 이 목적격 보호자리 ing가 쓰였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시험에는 to run to 부정사가 나올 수 있는데 안 된다고 해야 되겠네. 그 다음에 뭐 남자가 왕에게 도달했을 때 어? 위치가 도달하다는 뜻인데 시험에는 to나 at 같은 게 나올 수 있겠네. 왜? 왕에게 도달했을 때니까. 왠지 도달하다니까. 누구누구에게 도달하다는 의미로 to나 at이 필요할 것 같지만 쓰면 안 된다. 왜? 위치란 단어는 타동사니까. 조금 더 직관적으로 쉽게 말하면 위치라는 말 속에 이미 어디어디 at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to나 at 같은 전시탈을 쓰면 안 된다는 거죠.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. 등등등 이런 거. 이런 식으로. 이런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경우의 수를 알아야 된다고요. 이게 시험에는 어떻게 틀리게 나올 수 있는가. 이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이게 실전적으로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이 될 거 아니야. 맞잖아요. 그냥 아 이건 그냥 지각동사가 쓰였어.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랑 이건 지각동사가 쓰였고 목적적 보호 자리가 중요한데 이 자리에 동사 원형은 가능하지만 투부정사는 안 돼. 투부정사로 만약에 시험에 나오면 난 틀렸다고 해야지.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요. 맞잖아요.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 같은 것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. 맞제? 뭐 그런 겁니다. 네.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의어나 반의어 이런 것들도 이제 정리할 필요가 있다. 그런 것들은 다 수업시간에 하죠. 맞죠? 자 그 다음에 각 지문의 문법적 구문적 핵심 문장 암기했냐 이거예요. 그죠?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서술형 대비할 때 많이 쓰는 건데 물론 서술형도 요즘은 본문에 나온 그대로 쓰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문에서 변형되는 그런 서술형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긴 많아요. 근데 어떤 걸 내가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각 지문에서 문법적으로 구문적으로 중요한 핵심 문장들은 암기는 하셔야 됩니다. 이게 암기가 되어야지만이 요게 약간 변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대처를 할 수 있어요. 어? 그럼 선생님 그럼 도대체 문법적 구문적인 핵심 문장의 기준은 뭡니까? 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교과서로 치면 교과서의 단원 주요 문법이라는 게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무슨 5단원에서는 사역동사 배우고 과거완료 배운다 라고 하면 그 두 가지 개념이 나온 문장들은 모조리 서술형이 될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. 맞죠? 단원의 주요 문법이 대상이 되는 문장 이거는 진짜 필수 중에 필수고 이것뿐만 아니라 고등학교는 그런 거 없잖아요. 사실은 그냥 그냥 시험 범위에 들어간 모든 문장이 다 사실은 대부분 서술형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. 될 수도 있어.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하게 추리자면 예를 들면 강조 구문이 나왔다든지 가주어 진주어 또는 감옥저거 진목저거 나왔다든지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사용된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관계대명사 앞에 전시사가 있어가지고 전시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이런 거 있죠? 그 다음에 더비효크도 야 이건 말해 뭐해 이건 좀 중요하죠? 해석 어떻게 하냐 더비효크 더비효크 뭐 뭐 하면 할수록 더비효크 더비효크 이 문장은 진짜 단골이야 단골 그리고 특히 감옥저어 이런 것도 단골이고 그 다음에 그 도치구문 있죠? 주어동사가 도치된 거 뭐 부정없고 도치랄지 뭐 보호 도치랄지 등등등 있잖아요? 그쵸? 자 그 다음에 현재완료 과거완료 수동태 또는 진행형 이런 것들 나온 거 뭐 현재완료 수동이라느니 과거완료 진행이라느니 이런 복합시제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모조리 다 시험 범위가 될 수 있어요 서수령 범위 그래서 이런 문장에 사용되는 것들은 반드시 외워놔야 된다 오케이? 근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찾으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선생님들 아니면 여기 인강 선생님 저 같은 사람 다 이렇게 이건 중요하다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수업만 잘 들으셔도 아 이게 중요한 문장이구나 내가 외워야 되는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? 아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질문했냐? 이거지 질문해야 돼 맞잖아 어 왜냐면 이 사람 모르는 거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최대한 저 같은 경우 수업을 할 때 아 내가 이걸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게 뭔가 이걸 사전적으로 다 연구를 해서 와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80-90%는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어요 전 기본적으로 제 수업 준비만으로도 아 딱받이 이렇게 설명하면 요거 잘 못 알아 듣는 친구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좀 모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요걸 좀 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걸 다 준비해서 오긴 합니다 하지만 100% 제가 다 해드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차가 다 다르고 저 스스로도 100% 다 대비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전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똑같이 여러분들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암만 경험치가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사람은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정확히 뭘 모르는지를 100%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떤 사람의 수업을 듣더라도 거기서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약간의 부분에 대해서라도 반드시 질문을 하셔야 된다 질문을 하셔야 된다 어 이 질문도 해버릇 해야 돼 어떤 경우는 선생님 아 저요 아 이거 질문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아 이 이 이 이런 것까지 질문을 해야 되나 뭔가 좀 죄송스러운 마음의 질문을 미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귀찮아서 제가 질문을 좀 못했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유가 많아 질문을 안 하는 배경에도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죠? 또는 이런 경우도 있지 질문을 할래도 어느 정도 뭔가를 좀 알아야 질문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할 게 또 모르잖아 이게 그죠?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서 뭘 질문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체크리스트 있죠 모든 문장 해석 되냐부터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순서대로 잘만 따라오시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면서 모르는 거에 대해서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이거 확실히 모르고 있구나 질문을 해야 되겠다 이거야 아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거 아까 그 체크리스트 1에서 해석할 수 있냐 그랬죠 이거 여러분들 실력이 다 다르잖아요 기초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나중에 예를 들어 제가 인강을 예를 들어서 뭐 1시간 수업을 했어 그럼 여러분들은 1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수업을 다 들은 다음에 1시간 뒤에 복습을 하려고 그래 그럼 이미 거의 막 이 본문 한 단원이 거의 다 끝났거든요 반절 이상 끝났거든 근데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기초가 부족한데 복습을 해서 다시 해석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그러면 이제 자기 개인차에 따라서 내가 기초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통 이렇게 한 슬라이드 하고 넘길 거 아니야 한 슬라이드씩 넘어갈 때 잠깐 나를 멈춰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해석을 해보세요 제가 한 슬라이드 수업을 했어요 넘기려고 할 때 저를 잠깐 멈추시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눈으로 보면서 떠듬떠듬 해석을 해봐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어요 라고 은자가 말했다 자 그것이 누구인지 봅시다 왕은 고개를 돌려 또는 몸을 돌려서 돌렸고 그리고 어떤 한 남자가 숲 밖으로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해석을 떠듬떠듬 해보시라고요 알겠죠? 이거 조금 한 슬라이드 바이 한 슬라이드로 해야지 막 선생님 한 대여섯 슬라이드 다 설명했는데 이거 다 하고 나서 처음부터 해석해 보려고 하면 어렵다 이거 한 슬라이드씩 좀 한 달락씩 하셔야 돼요 알겠죠? 자기가 기초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조금씩 조금씩 끊어서 빨리 빨리 하셔야 돼 복습을 그런 식으로 예 아무튼 질문했어 질문하시라고요 알겠죠?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 저는 부끄러워서 질문을 못해요 아 그러지마요 뭘 부끄러워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니 더 잘하려고 지금 수업을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쵸?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조금 우스개로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있어 그럼 여러분 저는 뭔가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의사 같은 그런 개념 여러분들의 이 아픈 부분을 치료해주는 의사 같은 개념이고 여러분들은 약간 이제 아 제가 조금 더 재활이 필요한데요 제가 좀 더 힘이 세지고 싶고요 제가 조금 더 잘 움직이고 싶어요 좀 이런 환자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조금 더 개선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이 뭐라는 건 당연하지 이 사람아 질문을 하시라고요 근데 질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들 입장에서 아 이건 너무 질문이 과한데 이건 솔직히 너무 지역적인데 이런 게 있으면 선생님들이 알아서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 요거는 조금 지역적인 거니까 요거는 그냥 어 일단 그런 일을 하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요건 좀 가볍게 암기하고 넘어가셔도 돼요 이렇게 또 선생님들이 또 조언을 해주시니까 그 내신 그 어떤 실전적인 측면에 맞춰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맘 놓고 일단 질문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알겠죠? 네 중요하다 이거 진짜 끝 여기까지입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이 성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우연이든 필연이든 뭐 아무튼 보셔가지고 제가 여기서 하라는 데 열심히 공부를 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 전에 받아보지 못한 최고의 성적을 받게 되신 다음에 다시 이 영상에 돌아오셔서 선생님 저 선생님 영상 보고 그대로 했더니 대박 났습니다 라는 그러한 글들이 여기에 차곡차곡 쌓이기를 희망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? 열심히 한 번 해보자고요 저도 많이 도울 테니까 여러분들 다 같이 파이팅하고 끝내요 자 하나 둘 셋 파이팅!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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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